비록 시중에서도 청소용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함유된 화학성분은 환경뿐만 아니라 폐와 피부를 포함한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금의 친환경 활용법을 소개한다. 다행히 어떠한 위험이나 부작용 없이도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이점을 선사하는 소금의 주된 용도를 소개한다. 스펀지 소독 주방용 스펀지는 해로운 박테리아로 인해 가장 많이 오염되는 제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금물로 세척하면 세균을 제거하고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숟갈을 넣고 스펀지를 20에서 30분간 담가둔다. 물개를 짜고 다시 말리고 나서 사용하면 된다. 얼룩 제거 레드와인이 옷에 묻으면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소금을 활용하면 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잔여물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얼룩이 진 부위에 소금을 뿌리고 위쪽으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몇 분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헹군다. 3. 곰팡이 자국 제거 곰팡이 얼룩은 습기가 있는 구석에 쉽게 생길 수 있지만 소금의 항진균 작용을 통해 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다. 표백 및 재정 작용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레몬즙을 함께 사용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용기에 소금과 레몬즙을 넣는다. 얼룩이 생긴 부분을 바르고 15에서 20분간 기다린다.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 자국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서 사용한다. 바닥 청소 소금의 소독 효과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금 한 컵을 넣은 따뜻한 물에 걸레를 담가둔 뒤 바닥을 문지른다. 물이 마르고 나면 바닥에서 광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철제 제품 소금은 철제 제품에 쌓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물 또는 레몬즙과 소량의 소금을 섞은 뒤 철제 제품에 문지른다. 몇 분간 기다렸다가 마른 천으로 닦아낸다. 싱크대의 기름대 제거 싱크대의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대가 쉽게 축적되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거지를 한 뒤 소금으로 싱크대를 닦아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충분한 양의 소금을 싱크대에 뿌린 다음 솔로 문지른다. 10분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군다. 땀 얼룩 제거 옷에 남은 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소금을 활용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한 물 2리터에 소금 1월 2일 컵을 넣고 30에서 40분간 옷을 담가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옷에 소금을 뿌리고 문질러도 된다. 저렴하고 자연적인 소금으로 화학제품을 대체해보자. 한 번에 내린다. 어떠한 솔로 문지른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눈치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아멘